아름다운 제품을 알뜰마자의 아름다운 제품을 보면서 자기가 보안을 원하는 제품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예진이의 물건이에요 예진이의 물건 혜연이의 물건이에요 와 안전다! 물! 물! 지번이 많이 있어 다음 다음 상현이의 물건이에요 상현이의 물건 그 다음에 수민이 물건이에요 수민이의 물건 그 다음 방식이 물건이에요 방식이 그 다음에 수민이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수민이 물건이에요 그 다음에 수민이 물건이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